자 제게뉴스의 바이오쇼크2에 돌아오신 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이오쇼크2 지능이 느려 터졌냐 게다가 업로드도 안 되고 있구나 왜냐면은 이 망할 게임이 자꾸 촬영 중에 튕겨서 그래요 그니까 지금 이거 녹화하는 지금 이거 녹화하는 거 자체도 이게 다섯 번째 녹화예요 어 근데 계속 녹화 중에 튕기니까 빡쳐가지고 다른 게임으로 업로드하고 있고요 오우와우 이봐 이봐 불꽃놀이는 물속에서 하는거 아니야 불꽃놀이는 밖에서 해야되는거야 어 기다려봐 밤рав 오우 오우 작살을 떨ulosätter 떨구고주지 떨구고가지 저 위에다 걸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야 얘는 일라 dl 화크 나 샷콘으로 제대로 된 마트 보여줘 나 쟤 자살하는건줄 알았어 마법을 따라가라 마법을 따라가 쟤는 어 지식이 있는거야? 어딨어? 사라졌어 그냥 혼자 뻘짓하다가 사라졌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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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탄? 59경 기관총 어디갔어? 여기 있었는데 어딨는거야? 왔다 갔다 하는거야? 쟤있네 쟤있네 여기있네 이리와 꼴랑 동조림 하나 가지고 있었어 얘는 데니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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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야? 사이비 종교야? 사이비 종교 수준으로 만들고 가고 있네 여기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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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효과가 있길 빌어야겠네 어우 깜짝이야 효과가 있길 빌어야겠네 내가 저걸 위해서 파란색을 찍어줬단 말이야 그니까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돼 뭐야 저 멍청한 일 무슨 일이 있길래 뒤로 후퇴를 한거지? 아니 아니 와이사만에 죽는게 너무 힘들어 아.. 이 생각이네 불..불이 제네.. 와 근데 저거 자판기였어? 왜이렇게 까매졌어? 뭐했는데 저 이렇게 까매져? 됐어 준비됐어 헛봄! 헛봄! 스플래팀이지? 없어 그딴거 하지만 작사라는 효과가 있는거 같애 헛봄! 봐바! 다리.. 어.. 난 분명.. 다리에다 쐈는데? 불..쉿! 불..쉿! 난 분명.. 저 새끼 다리에다 쐈는데 저 새끼 벽에 꽂혔어.. 어.. 복부에 꽂혔다고 말하고 있어 그냥 불타는걸로는 성이 안차나봐 뭐라고? 다시 한번 말해줄래? 어.. 오.. 새로운.. 새로운 빅데리가 있나보고 기다려봐 여기있는거 좀 다 챙겨야돼 아.. 복부가.. 하나 더 있었구나 도대체 뭐에 맞은거야? 결론적으로 어쨌든 돈 고마워 요것도 고마워 미리 다 털어졌네 오! 마침 또 잘 됐고 일단 이거 다 얻어주고 요! 해킹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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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어.. 내 치.. 치.. 나를 치료하고 빰! 빰! 됐어! 망가짐 치료장치 망가진이 아니라 망가짐 음.. 대단한 번역이야 요! 호! 오! 오! 알아서 이건 뭐야 안녕! 안녕! 제 이름은 스탠드 폴, 랩쥬 트리퓨닌 퀄리티 페이퍼 로컬을 읽고, 다른 용량을 찾고 싶었고 아무튼, 제가 정책을 찾고 싶어요 트레인스테이션에 오세요 저는 부트에 왔어요 그러면은 나한텐 불을 쓰자 불 위에서 쓰는 불이라니 이것보다 더 비교해진게 어디서 샷콘이 이거 업그레이딩을 주면 필요해 이거 타령이 놓고 더블 배런 너무 적어 쫑! 맞았으면 죽어 똑같은 총잡이잖아 총이 얼마나 센지 너희들 잘 알잖아 망할 그러게 누가 자기 집을 나오래? 딱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네 알았어 내가 말한대로 샷건을 해야되나? 음! 할래! 예! 여섯발! 예! 그래 샷크는 이렇게 나와줘야지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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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막 이제 이제 막 막 필요한게 쭉쭉쭉 나오고 있네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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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어 좋다 좋다 아뇨 음 연구완료 연구완료 어 어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보장 못하겠어 냠냠냠 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먹고 가야지 뭐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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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 위험은 더이상 안챙길래 두두두두두두두 빅대리가 간다 바아 바바바라바라 바아 바라빠아 바라빠아 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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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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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뭐 중공 어.. 이게 뭐냐 파편실 유탄 유탄발사기야? 유탄발사기인거 같은데 오우 맞춤 코앞에 있네 범프 RPG였군 유탄이라기보단 RPG였어 얌얌얌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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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주 좀 써야되겠다 열어봐 야! 안녕! 집이랑 가게 되었어 그리고 PARK에서 말하는 게 느려야 되고 나야 거 같애? 그래서 기억나야지 이었어 기억나는 verschiedene 식사가 나고 성남이 내가 공간할 때 스칼트 우유 나 으읍 그럼 내가 말하는 게 이걸로 근데 얘 얘 약간 놀랬기에도 이 스모임을 잘못 Viele 그 한정도ском 코앞에선 뭐야 했었는데 나와! 로켓으로 날려줄게 지도에서 리틀시스톱 위치로 확인될 수 있어 아니 나는 방금 내 앞에서 사라진 놈을 찾고있어 놈 인질 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죽일거야 그리고 저 망할 스플라이서는 왜 빅데디한테 리틀 시스터를 없애라는 부탁을 하는거지 아니요 아 마우스 클릭이 너무 느렸어 나중에 다시 족치지 뭐 뭐든지 나중에 할 수 있어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 항상 그래 봤고 말이야 됐어 와우 잠깐만 좀 넓네 어 범 내 생각에는 왠지 저 포탄이 저 터렛이 나를 원래 쏘려고 했던거 같은데 자기 주인을 쏘아버린거 같애 넌 죽긴 하니 아우 죽긴 하니 어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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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낫겠지 일단 여기 다 다 뒤지고 해킹도 하고 이업 빠빠 쓰지도 않는 어 작사탈 작사탈은 괜찮아 쓰지도 않는 것들 다 픽업하고 우우 저것도 뭐야 열려라 참게 뭔진 모르겠지만 예 뭔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근접 질의 아 아 뭔가 있는줄까 오 빅еди가 들린다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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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 저 비재 суд built 거기 사진을 보면 빅데디가 들리다 오늘 빅데디 제대로 한 장하는가 기다려봐, 쟤네들 연극하는거부터 사라졌어 아 저기 앞에 있네 저기 있다! 아까 내가 잡으려고 했던 년 와우! 이봐 방금 봤어? 방금 존나 대박이었어 너도 봤지? 야 역시 빅데디는 빅데디들끼리 협동을 해야돼 니트시스터를 위해서 말이야 이거 얼마나 좋냐 오우 오우 뭔진 모르시면 냠냠냠냠 야! 구역상식이 이르켜 구역상식이 이렇게 넘쳐나네 하뇨? 와서 이야ā 대박이다 이거네 없췄어 빅데디한테도 한 번 써볼땐 업밤! 잘못 본거야 나 그런거안해 하뇨 일단 얼리고 어어어어 다시 열어 아 망하이 근접공격이 안돼 이거 재정신이 너무 느려 이걸 써야겠고 봄봄 아오이 다시 얼리고 이제 좀 강한걸로 강한게 아무 소용이 없네 다시 얼리고 봄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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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얼리고 여기있어 뭐하는거 아니야 넌 enin 야 작성이 Sat 왜 안어어어 마술 1은 눌렀는데 얼진 않아 에헤이 에헤이 이봐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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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빨간색이라는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니깐 진정해 진정해 민트시스턴 돼치 여기까지 왜 온거야 이 위험한 곳까지 어우 미스 미 예아! 미끄러져지롱! 업업! 예아! 기절! 어! 기절했어! 예아! 아! 드릴 열렸을걸 후회된다 어딨어? 실종됐어 안녕 어! 여태까지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진짜 특이해 스마트 이제 리틀 시스터가 자주 드나드는 구멍을 찾아야 돼 근데 그 구멍이 어디있을까 으후 그 구멍이 어디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구만 헤헤 네번번! parar 했던 identifying! 하지만 상관없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 요 소음포탑 남 소음포탑 아직 쓴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START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Mal enti 3айте 헤훰 예어양 강하 좋았어 게임이 날 돕는구나 까꿍 우우우우우우 오우 내가 이겐 처음 안 보는 곳인데 진짜 먹을 거 많다 고급연구 미안 나 연구를 안 해 저장 내가 연구를.. 여기 내가 사진 찍는 거 봤어요? 아니 안 찍잖아요 아이구!! tcdv에 걸리셨군요 안 됐어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에에에에pad 먹고 졸라 많쿵 냠냠냠 쩝쩝쩝 얘네가 알아서 할거야 봤지? 난 가만히 있어도 돼 저 새끼가 객인거라고 잘했어 내가 할게 이건 나는 쏘지마 난 너희 편이야 나를 왜 쏴 나를 와우 와우 2층도 있네 2층에는 딱히 리틀시 리틀시에서 갈만한 곳 얼었다 터졌다 어우 여기 있네 나는 총격을 맞는 사이에 얘를 구원시킨다 자 날 봐봐 머리 밀치기 기분이 좀 들어올거야 와우 오우 아버지 이 야드물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억에 있는 원래는 그냥 작은 아이는 봤는데 내가 스탠리의 숨을 수 있게 어딨어 가고 있는 딸이의 아버지 뇌이 스탠리의 스탠리의 다이오니스 파크 다이오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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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내 앞에서 춤춰! 꺼져! 내 앞에서 왜 춤춰? 꺼져, 이슈방 아, 얘 뒤진 거였어 어디, 어디, 어디 안녕, 어디 가, 어디 가? 그래, 가라, 가 뭐 해? 너한테 관심 있는 거는 저 새끼들 그냥 터뜨리는 거야. 말 그대로 터뜨리는 게. 오. 알았어. 어떻게 걔네들이 나한테 고마워할 수가 있는 거지? 난 정확하게 걔네들한테 뭐 특별하게 해준 게 없는데 그냥 머리 밀친 거 빼고. 생각해보세요. 제가 머리 밀친 거 빼고 또 한 게 뭐가 있는데요. 리틀 시스템 만나서 좀 강제 노동시킨 다음에 머리를 밀쳐버렸지. 괜찮아? 그렇게 괜찮은 보이진 않는데. 안녕. 이곳은 물고기. 아님 뭐겠어. 냠냠냠. 대박 그쪽이 굉장히 시끄럽다. 아 놓쳤어. 제기라 얼려버리는 거지. 오우. 오우. 코앞에서 나타날 줄이야. 고마워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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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팜. 오우. 무슨 빅데리한테 총질이야 이 새끼들아. 뛰질라고. 나 일로 갈래. 아오이. 와우 여기. 어. 어. 그래. 가고. 안! 아하! 아하! 어. 어 어. 어. 어 빠빠 빠에. 아어. 어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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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. 침착하고. 밤! 너 내꺼 아야. 아야. 너도 내꺼! 아야. 아 아. 돼. 일단 너 내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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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예 죽여 그래 잘 쏜다 어 잘하고 있어 내가 리틀 시스터를 이쪽으로 데려왔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일 재밌는 일 아니요 아이쿠 네 나중에 해결할게 요 새 강아지 포탑 어 필요 없어 이제 슬슬 게임이 나한테 필요없는 행동만 주고 있어 미스 미스 미 밤 넌 내꺼 넌 내꺼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 좀 잃어야 겠어 잃어야 될 것 같아 그거 알아요? 다 쓰레기였다는 거? 제기랄 나 좀 꺼져줄래? 오 저 새끼 앞에 걸렸어 어이쿠 불쌍해라 내가 먹어줘야겠군 에 에 어허 에 에 에 됐어 아아 완벽하군 이제 가서와 일 좀 해봐 어 뭐야 요 요 올려주지 춤은 추지마 춤은 추지마 춤은 추지마 이상해 춤은 추지마 어이쿠 이런 이것밖에 안 남았네 범 넌 내꺼 넌 내꺼 여기 있는거 이봐 쭉 아 이봐 지나가자 CCTV가 두시 어 어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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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 어 잠깐만 내가 올려버렸네 그게 문제는 안될거야 좀 느린거 빼고 됐어 이제 자동으로 녹을거야 또 올려버렸네 어이쿠야 와우 뭐하는곳이야 에 에 에 에 너도 내꺼 에 에 에 에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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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 꺼지지마 꺼지지마 에 에 에야 오예 오 좋았어 예 여기 이 구역은 내크다 아야 좀 제대로 아우 처리만 좀 제대로 해줘 제발 으 으 워워워워워워워워 워우 깜짝이야 꺼져 나 나가는 길이야 으 으 으 으 아 아 그쪽 얼굴 앞에 딱 서서 춤을 추는다고 생각해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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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피부치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대 괜찮아 내가 날파리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너무 느려 빅데디 협공이 필요할 때다 안된 말고 정말 재밌지 않아 그치? 넌 네크 넌 네크 고마워 뭐든지 이런거는 좀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고 부수는 거야 해킹은 했으니까 부숴야지 고마워 오 난 완전 완전 프리야 더이상 난 내가 바라는 건 없어 요오 이러고 졸라 많네 드릴의 달인 어 입에서 소멸한 게 크게 줄어 입에서 소멸한 게 왜 필요한 거야? 드릴을 쓰는데 연료를 써야지 꺼져줄래? 고마워 드릴밖에 못 쓴다 그건 그건 사양하겠어 그렇다면 내가 왜 샷건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릴 업그레이드 하지 어디갔어? 야 어디가! 나랑 놀아야지 물! 봐! 물! 아 얼릴 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후회 된다 저스키들 내 털을 내 날파리한테만 건집니다? 후야아 점프! 아 실패 턱 꺼져 턱 꺼져 아오이 턱 벽 미스? 몰라 물 왠제 물 전기? 어허우 물! 너는 불탈 것이다 근데 효과가 그렇게 커보진 않네 열려봐 나한테는 아오이 좀 꺼져 좀 꺼져봐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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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나를 밀쳐줬군 아오이 어 느긋하게 이리로 온다! 범! 작살 내놔 작살 다른거 다 필요없어 일로와! 난 널 이거야말로 내가 널 납치하는거야 근데 너는 상당히 느긋하네 상당히 느긋하게 너무 당연하듯이 그냥 내 어깨 올라탔어 빨리빨리 지나기 위해서 아담처치는 안해요 자 내가 뭐 보여줄게 이건 신기한거야 얼굴 밀치기! 머리 밀치기인지 얼굴인지 미술중 하나 예에에에에에에에 오오 아 저 나와있어요. I met Stanley. I told Jennifer what she had done. He panicked. Took me away and sold me to an orphanage. I tried to fight back. I remember biting his hand, but... father, He's the reason. I was turned into a little sister. 어? 알았어. 어.... 저 위의 건 도대체 어디를 가도 되는거지? 기다려봐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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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яются 뱀 뱀 뱀 머리를 뱀 갸 뱀 다 기다려봐 저 스III이를 얘가 나한테 선물을 줬다고 했어 이리로 가야해 목표가 저기인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래 무슨 이유로 내가 저기까지 돌아가야 돼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알았어 목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목표는 내가 가려는 거 근처에 있는데 막상 저기 이상한 데 가르치고 있어 어디로 가라고 했지? 아마 잠겨 있었나봐 그거 알아요? 네 이거 한번 이거 실현해볼거야 뾰옹! 가라 우리 귀여우네 오우! 정작 봐야될려나 안 보고 있어 뭘 저런 뭐에서 이렇게 다 했어 다시 내가 챙길 수 있니? 안되네 네 문은 열어줘서 고마워 뽐옹! 쟤들 진짜 이상해 어디를 겨냥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완전히 총들 다 소음기 달아서 왜 이렇게 쏘는 소리 자체가 없어 야 쏘는 소리가 궁금해 이런 걸 쏴야지 59경짜리 근데 내 50경도 굉장히 조용해 신기하지 않아? 슬카압니다 첫 번째 보상은 어딨어 고마워 오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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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가 필요 없어 지금 지금 쟤네들이 쟤네들이 나를 보고 더 노동 착취를 하라는 것 같아 일단 여기 왔으니까 일단 여기 왔으니까 2부 업그레이드까지 강아지 슬카압니다 일단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더 많아 드릴 강화 드릴 사용률이 늘었으니까 일단 이걸 끼고 어 155 155 155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그 중 하나가 강화장갑이야 강화장갑을 끼면은 그럼 드릴은 필요 없어 드릴 꺼져 그리고 이걸 하면은 이브링크가 뭐야 이브링크가 기억이 안 나 헤드헌터 헤드샷하면 뭐 보상 더 주어진다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난 잘 모르겠어 오 빠르네 킹 오어어어어 오어어어어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중에서 맡겨야겠어 어디가 안녕 또 공연이 오 저가말로 빅데드 협동이지 음! 오! 하나 벌써 속였네? 하나만 상대하면 되겠어 냠냠냠 뭐야? 지갑이 가득 찼다고?! 이런 재기랄! 너 때문에 지갑이 가득 찼대, 시뻑파! 일로와! 넌 넌 불태워야겠어! 시뻑파야 너는! 너는! 랩처의 시뻑파 대리야! 너 때문에 망할 내 지갑... 그러게 누가 지갑에 돈을 그렇게 많이 챙겨 다니래? 이 시뻑파! 어? 어? 불타라!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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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어우 나 이트시스 때릴 것 같아 아오이 야! 근처 공격으로 때려 눕혀보겠어! 으아! 점프! 아 필요없을 것 같아 점프 망할! 엇 엇 어우 이런! 내 의도가 아닌데 문을 엽니다 와우 내 계획 이건 완전 내 계획 밖인데 어허이 큰일났네 안녕 아우 아우 오우 바로 과업해왔구나 잘했어 냠냠냠 냠냠냠 아 맞다 얘는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? 자기를 여태까지 지켜놨던 빅디디의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요즘은 애들이 너무 무서워 진짜 애들이 정말 무섭지 않아요 요즘은? 일단 이거 사야겠다 아 이거 필요없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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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이 없어 잠깐이 왜 없어 어허 어허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필요한 건 일반 산탄인데 큰일 문제 되진 않을 거야 자 다른 애들처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내가 하려는 거는 바로 머리밀치기 어허 허파우 예 워우 워우 그런 거 다 수장시켰는데 자기는 수장 안 됐어 어떻게 탈출한 거지? 그 다음 그 너도 그곳에 비교된 산탄이 다 수장에 탈출한 것 근데 래암은 가장 잘하면 헷 헷 손대화 했지 이제 진짜 간다! 어... 와우! 잘 온다! 마음에 들 정도로 잘 오던데? 이미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어 내가 방금 그 해킹한 게 가치가 있는 짓인지 바라... 있는지는 모르겠어... 그만 좀 괴롭혀 이 미친 놈아! 난 그냥 아무 일 없이 갈 길을 가는 빅대디일 뿐이라고... 스탄니의 배치에 대해 이야기했고... 그는 그는 그에게 고정한 거였고... 그런데 엘린을 통해... 그는 그의 능력을 지켜낸다... 빅슈스터까지 있네 도대체 내가 뭐 했다고? 낙궁 이미 가고 있어 망할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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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죽을거 같애 어 나 죽을거 같애 나 지금 빅시스터랑 같이 동승한거야? 어? 와우 브랜덤 굉장히 무서운데? 오우 나 빅시스터랑 동승한거니? 아유 무서워라 빅시스터랑 동승이래 오우 오우 미안 벌써부터 내 엄폐가 들켜버린거 같애 좀 태워야겠어 네도 좀 태워야겠어 왠지 쟤네들은 어 어 어 어 나 죽을거 같애 어 나 죽을거 같애 어쩌지? 어쩌지? 땡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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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야돼 아오이 블레 어디서 부활할까 부활.. 아직 부활장치를 찾지 못했는데 여기는 어디니? 어 그냥 바로 끼웠구나 허허허허 알았어 어 어 탓 에 밤 요! 이런거 너무 많이 주는데 너희들 연구의 달인? 데미지 연구? 하지만 필요없어 야 저런거 너무 많이 주는거 아냐? 안녕? 제가 이 다이어리를 찍을 수 있는거 아냐? 딱히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건 없어보여 헝 다음 일체 찾기 흠... 글 알렉산더 저는 기억나는 말에, 얘가 시작된다. 너와 엘리노아의 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았다. 하지만 또 지나가기 전에 전 여기까지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해요. 저도 원래는 예전에 찍었던건 항상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촬영 못할 것 같아요. 어쨌든 말은 이렇게 했으니 진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눌러주시고 강제사람은 제 채널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코2의 다음 파트에서 이번에 좀 일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다음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늦진 않길 빌어요.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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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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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네, 이렇게 다 준비하면, 랩, 랩. 风, 랩, 랩. 다음 후